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골골절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전반부하고 중반부에는 종골골절의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종골골절이 크게 나눠지면 한 네 종류의 치료 방향이 좀 틀립니다. 네 종류로 그래서 후반부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종류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각 동영상 네 편의 전반부는 설명이 다 같겠지만 후반부는 환자분은 1번 들으셔야 돼요. 환자분은 4번 들으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들은 분들이 해당 동영상을 보셔야 아 나는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발인데요. 발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 앞쪽, 안쪽, 뒤쪽입니다.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뒤꿈치뼈를 말합니다. 뒤꿈치뼈.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뼈가 자기 멋대로 생겼어요. 보시면 우리 몸에서 특이하게 생긴 뼈 중에 하나인데 수술도 좀 난해합니다. 대개 이 종골골절은 높은 데에서 추락상, 낙상을 하면서 뒤꿈치로 탁 착지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겨요. 대개는 이제 어떤 분들은 한 2m, 3m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뒤꿈치뼈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떠내렸는데 이렇게 뒤꿈치뼈가 부러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골다운증이 심하신 분은 잘 부러지시고요. 그리고 튼튼해도 세멘트 바닥으로 뛰어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부러지시고요. 또 맨발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뒤꿈치부터 쿵 하시는 분들이 부러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하, 낙하산 아니면 군대에서 중장비 있잖아요. 트럭 높은 트럭, 탱크 그런 데서 뛰어내리시는 분들 그리고 사다리 타고 집에서 지붕 수리 하시다가 자가 수리 하시다가 떨어지시는 분들 옛날에는 이제 감나무에서 올라가서 감 따고 잘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떨어지시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잡기 놀이 하다가 또 떼어내리다가 닫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뼈가 닫히면은 대부분은 뒤꿈치뼈을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바깥쪽뼈요. 이 뒤꿈치뼈는 모든 뼈가 그렇듯이 카스테라 뼈라고 생각하십니다. 스폰지 뼈가 아니라 카스테라 쾅 짜부러 들면 얘가 확 짜부러 듭니다. 이렇게 높이가 확 짜부러 들어요. 얘가 딱 받쳐져서 우리 걸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얘가 짜부러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줄어들겠죠. 짜부러 든 만큼. 근데 아까 카스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폰지가 아니라 얘가 짜부러 들면 내가 스스로 스스로 해서 펴지 않으면 절대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짜부러 들면 뒤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높이가 짜부러 지고 뒤에서 보면 얘가 퍼지고 그리고 살짝 꼬부러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키가 작아지고 그리고 옆에 짝짝이 다리가 되는 거죠. 옆에서 퍼진다고 그러죠. 퍼지면 이 안쪽으로도 혈관과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고 이 바깥쪽으로도 신경과 혈관과 힘줄이 지나가요. 되게 신경하고 힘줄이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극이 돼서 발바닥 안쪽과 발바닥쪽 그리고 발 바깥쪽 여기가 자꾸 아픕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발은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목관절이에요. 발목관절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게 발목관절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거고라 관절이라고 그래요. 거고라 관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 이 뼈가 쭉 보시면 이 뼈가 발목관절 아래에 있는 이 뼈가 거골이라는 뼈데요. 거골 아래에 있는 관절이다 해가지고 이 관절을 거고라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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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기능은 뭐냐면요. 아까 때 발목관절은 구부렸다 뺐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고라 관절은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관절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뺐다 바깥으로 뺐다. 그래서 얘가 부러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안으로 잡혔다 바깥으로 뺐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라든가 등산을 할 때 아니면 자갈 봐서 걸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왜냐면 비평짓기를 가다 보면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뼈가 수술하시는 골절이신 분들은 이 거고라 관절에 이 거고라 관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수술 후기도 많이 좋아져서 맞출 수 있으면 해부학적으로 정복을 할 수 있으면 다치기 전에 유사하게 키도 높이고 퍼진 것도 팍 퍼진 것도 좁혀주고 안으로 짜부러진 것도 펴주고 하면 결과가 수술 안 한 것보다 좋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수술이라는 것을 할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커야 됩니다. 수술은 얻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절개를 하고 마취도 하고 금속도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커야 수술을 권유를 하고 환자도 수술을 받아서 그 결과에 만족을 하는 건데요. 유난히 이 종골은 수술을 잘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종골 골줄 있는 분한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맞추는 과정도 다른 뼈 맞추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어쨌든 이 뼈가 골절이 되면 문제점이 뒤디딜 때 아픈 거 그리고 거그라 관절에 나중에 관절 힘이 생겨서 이런 운동 등산길 비탈길 등산길 비평진길 걸는데 어렵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다 100% 좋아지냐 관절 내 골절은 다치기 전으로 100%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만 잘해도 90% 95% 그런데 이 종골 골절 유난히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우리 온몸에 체중을 걸을 때 받는 제일 마지막 우리 축의 제일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발가락을 빼고요. 이렇게 빼고 쿵 하면서 딛는 제일 마지막 관절인데 그래서 유난히 여기는 암만 잘 맞춰져도 환자분들이 첫 발 디딜 때나 그리고 또 오래 걷다 보면 욱신욱신하니 쑤신다라는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유난히 그래요. 최대한으로 환자의 만족을 위해서 수술을 하되 수술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회복적으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종골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종류로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살짝 금만 갔어요. 살짝 금만 가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이 종골이 어떻게 부러졌냐에 골절이 됐냐에 따라서 두 개나 세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났는데 단순하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골절이 됐는데 거의 안 어긋난 경우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그 외에는 대부분의 수술하는 경우가 나는데 수술을 해도 조금 단순한 거 그리고 약간 복잡한데 골다공증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고정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무 바스러져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너무 바스러져서 나중에 골관절 유합술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종골은 보전적 치료를 하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면 통기부스를 하든 반기부스를 하든 보조기를 하든 합니다. 저는 이제 통기부스도 제가 고안한 통기부스 방법이 있고 보조기도 제가 이제 제작을 한 보조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보통 8주 길게는 3개월 얘기하거든요. 이 뒤꿈치를 살짝 뒤꿈치를 닫고 걷는 거 닫고 걷는 거 이거는 한 8주 정도 걸립니다. 앞꿈치로 살살 앞꿈치로만 뒤드는 거는 보조기나 반기부스를 통기부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뒤꿈치를 어쨌든 살짝 닫고 걷는 건 한 두 달 정도 지내야 돼요. 그런데 뒤꿈치를 완전히 정상처럼 탁 탁 탁 탁 걸으려면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면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아예 딱 해놔. 뒤꿈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8주 보통 한 달에서 8주 사이니까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 되고 반기부스는 낮에는 풀고 하고 돌아다닐 땐 하고 밤에는 풀르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보조기도 돌아다닐 땐 하고 밤에는 풀르고 대신 돌아다닐 땐 뒤끈고 걸을 수 있는 보조기예요. 특별하게 제작한 보조기나 보조기를 타면 막 뒤끈고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거그라 관절은 요거는 부러지면 잘 이겨야 잘 안된다 그랬죠. 치료를 잘 받았다.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십니다. 근데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치료해요. 이 관절은 4주 6주 이상 이거를 관절을 안 쓰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관절이 굳어버려요. 적극적으로 막 운동 안 하면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부퀴도 어느 정도 빠지고 가면 사실은 발목운동 2운동 2운동 이렇게 저는 발목을 안으로 꺾으세요 바깥쪽으로 꺾으세요 그래서 아프랑 말랑 할 정도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통기부스를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반기부스를 하지. 왜? 통기부스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 발을 안 뒷고 또는 뒤꿈치를 안 뒷고 살살 걸을 수 있는 100% 자신 있는 분들은 통기부스를 안 하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굳을 딛는 분들이에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운 분 몸집이 크신 분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를 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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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lina 실문도 동작 체리 통기부스를 왜냐하면 발목 관절 운동을 나중에 통기부스 풀은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거구라 관절 안으로 바깥으로 그래서 통기부스의 장점과 단점은 그렇구요. 반기부스는 낮에는 하고 다니고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다가 저녁에는 푸르시고 그러다가 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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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반기부스는 나는 내가 보통 한달과 두달까지는 뒤꿈치를 안닫고 쾌근발 짚고 또는 목발 짚고 또는 무릎자전거를 사용을 해서 어디들 자신이 있다. 그 모든 뒷감당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기부스만 하셔야 되요. 그러고 나서 풀릴 때는 발목 돌리는 운동 그리고 안으로 바깥으로 하는 운동에서 거구라 관절 거구라 관절 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결과가 좀 좋아요. 또 그럼 나는 보조기 돈 들여서 하는 거죠. 보조기랑 맞춰야 되니까. 보조기는 그럼 무슨 장단점이 있냐. 두 개의 장단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장점에. 왜냐면 낮에는 풀려놓고 안 돌아다닐 때는 운동도 하고 거구라 관절 운동도 하고 그리고 풀르고 샤워도 하고 밤에는 풀르고 자고 하는데 그 특수 제작된 보조기를 하시면 육지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붓기만 빠지면 이렇게 뛰고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그냥 뛰고 그냥 목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는 건 본인의 환경에 여건에 맞게 나는 통기부스가 나은지 반기부스가 나은지 아니면 보조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조기가 나은지 그런지 선택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일반 보행을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목발이나 휠체어나 무릎자전거를 사용하시는데 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목발 동영상 무릎자전거 동영상 보행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목발로 하는 방법 그리고 무릎자전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불편하셔도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는 그 목발이나 무릎자전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종홀골절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뒤꿈치로 아까도 보행을 언제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두 달 정도면 살짝 딛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고 석 달 정도면 이렇게 일반 보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사람마다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약한지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없는지 그리고 골절이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정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고정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레이를 쭉 찍어 보면서 정확한 시기는 보통 수술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르면 아 뒤꿈치로 이제 디뎌 되는구나 살살 아니면 아 이제 뒤꿈치로 쿵쿵쿵 디뎌 되는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면은 언제쯤 이 금속을 뺍니까 자꾸 금속이 자극이 돼요. 저는 이제 이 고정을 할 때 대부분은 금속판을 쓰거나 아니면 금속 나사못을 쓰거나 아니면 금속핀을 써요. 저는 금속판을 거의 안 쓰는데 그냥 금속 나사못하고 핀만 쓰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금속판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런 금속은 보통 이제 짧게는 3개월 보통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뼈가 이제 유압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뭐 이틀 입원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입원하셔서 다음날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되고 퇴원하실 때는 그냥 자기 신발 신고 그냥 걸어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운전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깅은 사실은 금속을 빼면 뼈가 다 붙으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속이 안에서 걸리면 금속을 빼고 하는 게 낫고요. 금속이 안에서 안 걸리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 5개월 지나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자극이,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고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되면 금속 고정물을 빼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금속 고정물은 보통 짧게는 4, 5, 6개월이면 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빼고 나서 이제 조깅 같은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후유증인데요. 후유증. 후유증은 이제 피부 절개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피부 절개 부위에 상처가 조금 오래 가요. 흉터도 있고 그리고 절개 부위에는 그 주위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잘 보존을 하다가 하더라도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유착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힘줄이나 이런 데 유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래 피부는 잘 밀려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힘줄에 피부가 유착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그 여기에 흉터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피부가 힘줄이 유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유착이 돼 버리면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신경이 만약에 유착이 되면 절인 증상이 남아요. 그래서 절개를 하면 보통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그 주위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절개 주위로 신경이 유착이 되면 여기가 좀 남의 살처럼 둔해요. 이렇게 둔한 남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직길은 상관이 없는데 비평직길 그런 데 다니거나 등산할 때 관절 운동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해 주신 분 아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또 수술 후에 이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시거나 회복 그 회복학적 정복 즉 수술이 잘 된 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요. 이거는 본인이 다친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부위를 다쳐서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붓거나 이렇게 해서 붓거나 이러면 이제 이 주위로 부종유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위로 조금의 통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통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내 골절이라고 했죠. 여기 관절 거구라 관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구라 관절 관절내 골절은 부득이하게 또 여기는 체중을 다 받는 부위고요. 부득이하게 이게 외상후 관절염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 걸리든 언젠가는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거구라 관절염이 생기면 좀 디디면 조금 욱신욱신하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골골절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합병증 후유증 그런 겁니다. 전반적인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을 들으신 분은 요 뼈 그래서 요 뼈 전골골절 요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그나마 조금 튼튼한 뼈 그래도 정복이 잘 되는 뼈 그리고 뼈가 많이 약하거나 심하게 부러진 뼈 그리고 심하게도 부러졌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골절이 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치료 방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어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등산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요거 설명드렸고 반기부스 통기부스 그리고 보조기의 장단점 설명 드렸고 언제 체중 부하를 하는지 언제 조깅을 할 수 있는지 합병증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설명인데요 좀 길죠 종골골절은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게 외과 의사는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잘해야 되죠 유난히 입변은 종골근후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한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후기증이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변은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방향을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요거를 치료를 잘하는 잘 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의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설명부터는 환자분은 이 동영상 들으세요, 1번 동영상 들으세요, 2번 동영상 들으세요, 3번 동영상 들으세요, 4번 동영상 들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 동영상 보라고 하시는 분들만 각각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다 틀릴 거거든요. 이 다음 설명부터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어서 1, 2, 3, 4 동영상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이제 종골 골절 치료 과정 1번 동영상 입니다. 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라고 하는 환자분은 그나마 어 불행 중 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골이 골절이 됐는데 골절만 있고 전이가 어긋난 게 별로 없는 분들 또는 이제 관절 외 골절이 있는데 그래서 수술 할 거냐 수술 안 할 거냐 라고 의사가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의사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료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고 환자분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과 같은 골절이 저한테 왔다 그러면 저는 6대 4 정도 또는 7대 3 정도 저는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예 그런 골절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 드렸듯이 요게 종골입니다. 요거 부러지신 건데 다행히 종이가 거의 없거나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붓기를 뺍니다. 그냥 누워 매시고 쿨링 아이싱 같은 거 하시고 아빠 분들 감안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 정도의 골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짧으면 5일 길면 열흘 보통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은 좋던 싶던 반기부스나 처음부터는 보조기 하지 않고요.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합니다. 선택은 환자분이 하시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통기부스 한 달을 추천해 드리는데 통기부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달을 이제 약간 이제 기부스를 약간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기부스를 하는데 종골골절인 분들은 기부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뒤꿈치를 디디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 엑스레이를 찍어 봐서 만약에 변화가 없다. 더 이상 어긋나는 게 없다. 물론 시트 찍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보조기로 또는 반기부스로.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좀 불안해 하세요. 왜 어긋나면 이게 스폰지가 아니라 카스테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짜부러 두면 안 펴지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한 달 4주 안 하고 보통 6주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4주가 됐든 6주가 됐든 통기부스 치료를 하실 거예요. 또는 반기부스.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 반기부스를 제거를 하면 그 다음 그래도 뒤꿈치는 디디시면 안 됩니다. 두 달까지는 절대 디디시면 안 돼요. 두 달 때까지는 두 달이 지나야 뒤꿈치를 살살 디딜 수 있는 거고 꼭 석 달이 지나야 일반 보행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달 지나면 어떠냐? 깨끗발 다니시든 두 달 때까지 어떻게 하냐? 무릎 짜증만 타시든지, 목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기를 차시든지 하시는 겁니다. 보조기 차면 빚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해야 될 건 뭐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발목 관절 운동입니다. 발목 관절 운동, 거그라 관절 운동, 발가락 운동 이걸 꾸준히 하셔야 나중에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하는데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골절, 어긋나지 않아서 오전척 치료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붓기 빠질 때까지 보통 일주일. 그리고 통기부수 보통 4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은 6주까지 하세요. 6주까지. 그 다음에 디디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앞꿈치를 살살 상관없는 뒷꿈치는 디디면 안 된다. 언제까지? 뒷꿈치는 다치고 나서 두 달까지는 뒷꿈치를 살살이라도 되는 건 안 된다. 뒷꿈치를 살살 대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 다치고 나서 두 달이 경과하는 것부터. 팔주가 경과하는 것부터. 그럼 정상적으로 쿵쿵쿵 하는 건 언제부터? 다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하는 거다. 다만 이 기간은 뼈가 얼마나 튼튼한가 약한가 그리고 골절이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조각이 많은가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고 환자의 또 체중 체중에 관해서도 이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각 개인마다 조금씩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뒷꿈치 딛는 거를 다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서 뒷꿈치 딛고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깨금발이나 살살 딛거나 아니면 안 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조기는 조금 틀립니다. 특수 제작한 보조기는 그냥 걸으셔도 돼요. 뒤꿈치가 안 닿게 만들어 놓은 보조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설명드리는 거고 기우스 풀면 발목이랑 거구라 관절 운동 꾸준히 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거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기간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종골골출 치료 과정 1번 보존 쪽 치료가 가능한 분들에게 들으시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치료 과정 동영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치료 계획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